자 19번 문장 18번 19번 이어가는게 좋겠다 그랬죠 어쨌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inally 마침내 참 요것도 우리가 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earned부터 하면 earned 얻다 그래서 뭐 got 이름으로 바꿨어도 되겠습니다 로빈슨 got the respect earned the respect 이렇게 얻다 가지게 되었다 라는 뜻으로 earn 이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respect 하면 존경이에요 존경 존경이기 때문에 같은 말은 어휘할 때 살펴봤는데요 뭐였습니까 어드 미 레이션 였죠 어드미레이션 그래서 리스펙트는 존경하다 도 되고 존경이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미레이션은 명사고요 어드미레이션의 동사형은 존경하다 라는 뜻을 가진 어드마이어가 있다고 단어할 때 살펴봤죠 오케이 그래서 디 어드미레이션 해도 되고 더 리스펙트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존경할 때 전치사 빈칸 문제 리스펙트 오브죠 오케이 그래서 다른 선수들과 그리고 팬들의 여기 오브는 뭐뭐 의란 뜻으로 사용됐죠 다른 선수들과 팬들의 존경을 얻게 되었다 오케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인거죠 리스펙트 오브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리 마침내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들 at last 있었고요 그 다음에 lastly 그 다음에 뭐 in the end in the end 또는 at the end in the end, at the end, at last, lastly, finally 이 마침내 노력의 결실을 봤다라는 게 19번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20번 땡스 로빈슨 로빈슨 덕분에 그래서 땡스 투 라는거 비워놓고 빈칸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에 지금 뭐 같은 말 또 뭐 똑같진 않은데요 비슷한 표현 비커즈 오브, 오잉 투, 듀 투 특히 비커즈는 아니라는 거 비커즈는 아니고 비커즈 오브 듀 투, 오잉 투 이런 것들 땡스 투 뭐 요 빈칸으로 뭐 들어가겠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빈슨 덕분에 다저스가 브로클린 다저스가 네션널리그 챔피언십 1947년도 네션널리그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The League Recognized 자, Recognize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얘기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인정하다 어, 너 인정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를 인지한다 그러죠 인지하다 어, 저기에 뭐가 있구나 뭐 저쪽에 뭐가 있네 뭐 처음 가는 공간에서 어, 저기 뭐가 있고 뭐가 있구나 이런 거 알아차리는 것도 Recognize 그 다음에 어, 너 인정 하는 것도 Recognize 같은 뜻이 아니죠 분명히 지금은 진가를 알아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리그가 진가를 알아봤다 Recognized, 했다 뭐 인정하다라는 말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진가를 알아보다 보다 이런 뜻으로 쓰였죠 로빈슨스 엑셀런스 자, 여기에 엑셀런스라는 명사올자리죠 엑셀런스의 형용사형은 뭐였습니까 뛰어난 이런 뜻의 엑셀런트였죠 뭐 아이스크림 이름도 엑셀런트라는 거 있죠 뛰어난 이런 형용사고 엑셀런트는 여기는 엑셀런스라는 명사가 와야되겠죠 리그가 인정했다 탁월함을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말이 더 리그가 생략했죠 생략문법 그러니까 여기에 Recognized에 Deed 들어있고 접속사 나왔고 그 다음에 더 리그가 인정했고 수여했다 전부 과거에 한 행동들이니까 Present라는 동사의 형태는 Presented Recognized에 Deed 들어가 있듯이 여기도 똑같이 Deed가 들어가서 이런 걸 보고 병렬구조라고도 합니다 리그가 알아봤고 그리고 리그가 수여했다 로빈슨 대신 왔겠죠 로빈슨에게 무엇을 The Rookie of the Year Award 신인 선수 올해의 신인상이라는 표현이니까 통채로 전치사라든지 The Rookie of the Year Award 올해의 신인상 The Rookie of the Year Award Award라는 단어 상이란 뜻이죠 상 그 다음에 In the Same Year 뜻은 똑같은 해 라는 뜻이니까 같은 해니까 In 1947 이라는 거 1947년도에 다저스는 National League Championship 에서 우승했고 그리고 로빈슨 덕분에 우승했기 때문에 참 로빈슨 흑인 선수지만 참 대단하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로빈슨에게 올해의 신인상 The Rookie of the Year Award 를 Presented 하게 됐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전치사 빈칸문제 전치사 빈칸문제 전치사 빈칸문제 자 프레젠트 조심해야될게 얘는 뜻은 수여하다 이지만 수여 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프레젠티드 힘 더 루키 더 루키 전치사 없이 사형식 이랍시고 쓰면 안됩니다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오고요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데 그 사이에 what에 대한 대답 앞에는 여기에 전치사 with을 써줘야 된다는 거 전치사 빈칸문제 우리 give 같은 수여 동사는 give 다음에 whom 오고 what 올 수 있고 이거 사형식이라 그러죠 프레젠트는 그렇게 사형식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the season 그 시즌 이후에 그러니까 1947년도 시즌 이후에 other teams asked 자 이거에 주요 문법 등장하고 있죠 다른 팀들이 물어봤다가 아니고 요청했다니까 그래서 request 가 같은 말이었죠 과거 시즌이니까 requested asked 요청했다 requested asked 목적어 나오고 있죠 5-3A의 구조대로 해야되니까 다른 팀들이 요청했다 whom 누구에게 African-American players에게 미국 흑인 선수들에게 to join 여긴 뭐 댐은 뭐 그 뭐 더 팀즈죠 그 팀들 그 팀들과 함께 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팀에 합류해줘 조인해줘 라고 요청했다 other teams asked 그래서 조인의 형태 ask a to 정사 형태와야 되는가 to join이 돼야 된다는 거 요 앞에 썼던 help 하고는 좀 다르죠 help는 to play 되고 play도 되지만 준사역동사 help니까 그렇지만 여기 ask 는 사역동사 아니고 5-3A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구조로 ask a to do 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일단 요렇게 한다고 어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로빈슨이 혼자만 했던 내용 중에서 뭐가 실현되었냐면요 then next season there will be more African American players in the league 라는 소망이 성취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I will become a player who people like though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이런 소망도 다 이루어진 거고요 뭐 했기 때문에 keep calm 했고 focus on baseball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put all his time and energy into baseball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죠 자 자세히 살펴보기 요렇게 했고요 그러면 내용 파악 자 18번 문장이 his support helped Robinson 그래서 팀 메이트의 서포트가 로빈슨이 더 열심히 플레이하도록 도움을 줬고요 마침내 성취를 하게 됩니다 로빈슨 on the respect of other players and fans 다른 선수들과 팬들의 리스펙트를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로빈슨 덕분에 1947년도 우승하는 내용 나오죠 Thanks to Robinson The Dodgers won The National League Championship in 1947 The League Recognized 그 리그가 인정해줬다 로빈슨의 excellence 뛰어남과 그리고 The League Presented 로빈슨 With the rookie of the year or world In the same year After that season Other teams asked African American players To join them 됐죠?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마침내 라는 말로 시작하죠 마침내 로빈슨이 얻게 되죠 뭘 얻게 됐냐 존경심이죠 뭐의 존경심 뭐의 존경심 다른 선수들과 팬들의 존경심을 얻게 됐다 자 이런 상태로 영원해볼까요 Finally 로빈슨 earned The Respect of other players and fans 였죠 오케이 뭐라고요 Finally 로빈슨 earned The Respect of other players and fans 오케이 로빈슨 earned The Respect of other players and fans Finally 로빈슨 earned The Respect of other players and fans 됐습니까 자 요게 원래 이어지는 내용이라 했고요 바로 위에 문장 His support helped him to play harder 라고 이어지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로빈슨 덕분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로빈슨 덕분에 그래서 다저스가 우승하죠 무엇을 내셔널 챔피언십 리그를 언제 1947년도에 나오죠 자 이 상태로 해볼까요 탱스 로빈슨 탱스 로빈슨 다저스 원 더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인 1947 한 번 더 해볼까요 탱스 로빈슨 탱스 로빈슨 다저스 원 더 내셔널 챔피언십 아니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인 1947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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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로빈슨 덕분에 탱스 로빈슨 다저스가 원 해버렸다 더 다저스 원 무엇을 더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언제 인 1947 탱스 로빈슨 네 탱스 로빈슨 다저스 원 더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인 1947 자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였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리그가 뭐했다 인정해 주죠 로빈슨의 뛰어남 탁월함을 그리고 수여했죠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올해의 신인상을 언제 같은 연도에 올해의 신인상 이런거 주의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치사 들어가는거 이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리그 레코나이즈드 로빈슨스 엑셀런스 히스 엑셀런스 더 리그 레코나이즈드 로빈슨스 엑셀런스 앤드 더 리그 생략해 버렸죠 더 리그 프리젠티드 힘 전치사 더 리그가 뭐했다 더 리그 레코나이즈드 무엇을 로빈슨스 소유격 써야죠 로빈슨스 엑셀런스 앤드 더 리그 프리젠티드 힘 전치사 전치사 With the rookie of the year award With the rookie of the year award 언제 같은 연도에 In the same year The 리그 레코나이즈드 로빈슨스 엑셀런스 로빈슨스 엑셀런스 그럼 어 여기까지 했던 것 같죠 자 그래서 로빈슨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문장 그래서 그 시즌 다음 문장은 그 시즌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시즌 이후에 다른 팀들이 뭐 했다 요청했다 누구에게 미국 흑인 선수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요청했다 그들에게 합류해 줄 것을 팀에 들어와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시즌 이후에 after that 시즌이죠 뭐라고요 after that 시즌 other teams가 뭐 했다 asked 했죠 other teams asked 누구에게 african-american players에게 african-american players에게 무엇을 to join them 해 줄 것을 또 한 번 더 after that 시즌 other teams asked 아프리칸 아메리칸 플레이어즈에게 무엇을 to join them 해 줄 것을 아프리칸 아메리칸 플레이어즈에게 무엇을 to join them 해 줄 것을 자 로빈슨의 유니폼 넘버 was 42 로빈슨의 유니폼 번호가 42백원 이었다 ok baseball players on major league teams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팀에 있는 야구 선수들이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 42번 번호를 왜 그를 기르기 위해서 to honor him 하기 위해서 every year however 그러나 매년 on april 15 4월 15일에는 every player wears 모든 선수들이 착용한다 더 넘버 포 리 툴을 ok 42번을 그 번호는 번호인데 어떤 번호 데드 로빈슨 물 로빈슨이 착용했었던 그 번호를 더 데이즈 컬 그날이 불린다 재킷 로빈슨 데이 재킷 로빈슨 의 날 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요거 확인했습니까 요거 뭐 확인하는 잘 주시자 확인하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수 확인했죠 안방길어 봤자 뭔지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who are 가 생략됐죠 baseball players who are on major league teams 안방길어 봤자 자 요 부분 해석이 메이저리그 팀에 있는 야구 선수들이니까 안방길어 봐서 데이죠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두가 들어있는 형태가 되어야지 두가 들어있는 형태가 되어야지 현재 시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데이 노론거 웨어가 되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 데이 누구 베이스볼 플레이어스 말이야 야구선수들 말이야 야구선수는 야구선수인데 어떤 야구선수들 메이저리그 팀에 있는 야구선수들 자 여기 전시사 on이죠 on on the team에 on the team 할 때 외웠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생략된 말은 주격 관계사 플러스 b 동사가 생략됐는데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에 주의해라 손행사가 복수형이고 사람이며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니까 올 수 있는 동사는 r겠죠 주격 플러스 b 동사 생략되는데 그 b 동사의 형태는 이 녀석의 수가 복수고 문장의 시제가 현제라는 걸 통해 r가 도출돼서 나오게 됐죠 여기 후 써도 되고 데 써도 되지만 생략은 불가능하다 얘만 생략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불가하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b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법 잘 알고 계시고요 전치사 온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볼 플레이어스 온 메이저리그 팀즈 자 그 다음에 노론거는 어휘할 때 이미 위치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러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노론거의 뜻은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고 어차피 성격이 낫하고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낫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에 노론거가 들어간다 자 낫이 들어가는 위치가 뭐냐 자 데이 웨죠 데이 웨에 낫을 넣으면 데이 돈트웨어가 되니까 돈트 위치가 노론거의 위치하고 같아지는 거죠 베이스볼 플레이어스 온 메이저리그 팀즈 돈트웨어 이렇게 해도 될걸 돈트 대신에 노론거를 넣어서 돈트웨어 하면 그냥 단순하게 입지 않는다 근데 노론거웨어 하면 더 이상 입지 않는다 돈트웨어나 노론거웨어나 전달되는 의미는 다르지만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지만 느낌은 조금 달라지죠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키 로빈슨의 번호인 42번을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사적이죠 의도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더 이상 42번을 착용하지 무슨 의도로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데 To honor him 그를 기르기 위하여 Honor의 뜻을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보다는 길이다라는 뜻이 좀 더 어울립니다 하지만 뭐 여기에 리스펙트라든지 어드마이어를 넣는다 해도 같은 의미 전달은 되겠죠 To respect him To admire him To honor him 근데 이제 아너는 보통 돌아가신 분들한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To honor him 그를 기르기 위해서 의도를 나타내니까 얘는 지금 In order to honor 라든지 So as to honor 라고 표현해도 되는거죠 오케이 어 저 앞에 참 선생님 심화학습 안했네 심화학습 한꺼번에 하죠 뭐 Every year however on April 15 그러나 매년 4월 15일에는 자 however 이것도 빈칸 문제라든지 뭐 들어가겠냐 라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however 그러니까 바로 24번 문장은 42번을 착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25번 24번 문장은 24번 문장은 42번을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5번에서는 42번을 착용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착용하지 않는다 했다가 여기는 착용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어울리는건 how ever 구요 그 다음에 몇월 며칠 날에 할 때 전치사 온 챙겨 주시구요 그 다음에 Every book books money에서 Every book 밖에 안된다는 얘기는 Every 뒤에는 그냥 단수명사라고 하면 안됩니다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수형이 와야되구요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하면 희나 쉬처럼 문장에서 행동한다 그래서 24번 25번 전부다 현재 현재 사람들이 현재 야구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제 표현은 현재 시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단수 주호엔 더즈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만 하겠죠 모든 선수들이 착용한다 The number that Robinson were 로빈슨이 착용했었던 그 번호를 그 숫자 번호 42번 그러니까 이거를 The number 42 라고 해도 되는거죠 내용상 제키 로빈슨의 유니폼 넘버가 42번이었다고 하니까 전부다 42번을 착용한다 라는 얘기구요 자 이거의 주요법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이 자리에 위치와 Death 그리고 생략이 가능하겠죠 위치, Death 생략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비가 있으면 때려잡아 주시라 시제는 로빈슨이 착용했던 것은 과거의 일이니까 자 요것도 재미있네요 요거는 Where's의 형태 Where's의 형태가 여기는 Where's가 될 수 밖에 없고 여기는 Where의 과거형인 Where가 올 수 밖에 없다라는 이 동사에 여기 Where가 연달아 세 번 나왔는데 24, 25번에 여기는 Do 들어있는 거 여긴 Does 들어있는 거 여기는 Did가 들어있는 형태 각각 다 다르게 형태가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맞은 Where의 형태를 고르라든지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비가 되어야 되겠죠 로빈슨이 착용했던 건 옛날 사람이니까 47년도에 선수니까 과거에 참여했을 당연히 Did 들어있는 형태 써야 되겠죠 좀비 때려잡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장엔 수동태 문법 있습니다 더 데이가 콜을 하겠느냐 콜을 당하겠느냐 콜의 뜻이 부르다니까 데이는 부를 수가 없죠 부름을 당해야 되겠죠 그날이 불린다 라는 수동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불린다 자세히 살펴보기 쭉 했고요 내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빈슨의 유니폼 넘버 Was 42 그래서 베이저리그 팀에 있는 야구선수들은 No longer wear the number 42 42번을 착용하지 않는다 왜 왜 To honor him 그를 기리기 위해서 로빈슨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나 매년 4월 15일날 Every year however On April 15 Every player wears the number that 로빈슨 wore 로빈슨이 착용했던 그 번호를 착용하게 된다 The day is called 제키 로빈슨 데이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로 시작하냐 제키 로빈슨의 번호가 유니폼 번호가 42번이었다 제키 로빈슨의 유니폼 넘버 Was 42 한번 더 제키 로빈슨의 유니폼 넘버 Was 42 됐죠 뭐라구요 제키 로빈슨의 유니폼 넘버 Was 42 로빈슨의 유니폼 넘버 Was 42 오케이 제키는 필요 없죠 로빈슨은 유니폼 넘버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조금 길고 복잡하긴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야구 선수들인데 어떤 야구 선수들 메이저리그 팀에 있는 메이저리그 팀에 있는 야구 선수들이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 번호 42 그 다음에 왜 그러는지 나오죠 왜 그를 기르기 위하여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베이스볼 플레이어즈 on the 메이저리그 팀 노론고 where the number 42 to honor him 뭐라구요 베이스볼 플레이어즈 on the 메이저리그 팀 노론고 where the number 42 where to honor him 됐죠 오케이 그래서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 베이스볼 플레이어즈 플레이어즈 on 메이저리그 팀 가 어 선생님 이거 잘못해놨네요 on인데 좀 두 개를 고쳐놔야 되겠네 on 메이저리그 팀 가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 노론고 where 무엇을 the number 42 where to honor him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내용은 그러나 매년 4월 15일에는 자 멋을 내기 위해서 그러나 라는 말의 위치를 중간에다 끼어놨죠 그래서 매년 그러나 4월 15일에는 모든 선수가 착용한다 모든 선수가 착용한다 모든 선수가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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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착용한다 그 숫자죠 숫자는 숫자인데 어떤 숫자 제키 로빈슨이 착용했었던 그 숫자를 그 번호를 착용하게 된다 요런 구조였구요 그래서 every year however on april 15 뭐라구요 every year however on april 15 every player wears the number that 로빈슨 war 이렇게 돼 있었죠 한번 더 해볼까요 every year however on april 15 every player wears the number that 로빈슨 war 요런 구조였죠 every year 그래서 가볼까요 every year however on april 15 every player wears the 무엇을 the number 이과의 주문법 관계사 목적격 관계되면서 the number that 로빈슨 war 됐습니까 모두 다 42번을 착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날이 로빈 뭐 재키 로빈슨 데이 라고 불린다 라는 문장이죠 수동태 the day is called 재키 로빈슨 데이 the day is called 재키 로빈슨 데이 자 그렇다면 이제 심화학습 아까 아랫는 것까지 합쳐서 자 마침내 로빈슨은 존경을 얻게 되었죠 뭐의 존경 다른 선수들과 팬들의 마침내 finally 로빈슨 earned 로빈슨 got the respect admiration of other players and fans 로빈슨 로빈슨 덕분에 다저스는 우승하게 되는거죠 1947년도에 그래서 thanks to 로빈슨 the 다저스 won 했죠 the national league championship 언제 in 1947 ok 그래서 인정하게 되는거죠 로빈슨의 탁월함을 그리고 그에게 올해의 신인상을 수여하게 되죠 같은 년도에 더 리그가 recognized 하는거죠 recognized 로빈슨 excellence and 더 리그 생략하고 똑같이 did 들어있는 형태 and presented 힘 그에게 전사 위시죠 with the rookie of the year award the year of world 언제 in the same year 그래서 1947년 그 시즌 이후에 after that season other teams가 요청하죠 asked 했었죠 누구에게 african-american players에게 뭐해줄 것을 to join them to join the team 아이고 teams 그 다음 조금 다른 내용 로빈슨 유니폼 number was 42 베이스볼 플레이어즈 on 메이저리그 팀즈가 no longer ok 한번 길어 보다 데이니까 they no longer where the number the number the number the number the number the number 42 the number to honor him 하기 위해서 그러나 매년 4월 15일에는 every year however on April 15th every player가 where's 한다 단수 취급 더 넘버는 더 넘버인데 어떤 더 넘버 재킷 로빈슨이 착용했었던 더 넘버 뭐 위치 쓰셔도 되겠죠 위치 생략 안 써도 되죠 로빈슨이 과거에 착용했었던 그리고 좀비는 때려잡아 주시라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다 더 넘버는 42 오케이 더 데이 이즈 콜드 재킷 로빈슨 데이 오케이 요렇게 되었습니다